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강사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 틀렸는지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밑줄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밑줄친 이 시대인데 그냥 빗살무늬 톡이라고 했고요. 사진 보자마자 어머나 세상에 신석기네. 신석기 시대입니다. 정답률 91%예요. 누가 누가 틀렸나 찾는 문제. 자 빗살무늬 토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혁명이고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빗살무늬이 확인되고 있더라. 그럼 신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뭔데? 갈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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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석기 정답 1번 끝! 그쵸? 다음 철제 농기구는 뭔데? 철기 시대. 철제 농기구니까 철기 시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은병 활구 나왔습니다. 은병 활구가 여기서 나왔네요. 요 고려 시대. 자 황룡삭 구축 목탑은요. 신라. 여기서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2번.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가왕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왕이 나왔는데 이 사료는 고려사의 일부입니다. 고려사구나. 이 기록에서 어떤 사실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보니 가이가 쌍기에게 명해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어머나 과거제 시행했어. 이거 누구야? 고려 광종이야? 아니 2번 문제부터 고려 광종이 나왔어요. 자 고려 광종이 나왔는데 광종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제 최초의 시행이 누군데?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광종이 실시했죠. 근데 우리가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크게는 뭐 노비안검법 그리고 과거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뭐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광덕이나 준풍과 같은 것 또는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런 것들 쓰잖아요.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핵심 키워드라고 참 잘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 중에서 정답 뭐야 그러면? 노비안검법이 정답이겠지. 고려 광종에 대한 거니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일까? 자 1번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건 왕으로 보지 않고요. 최씨 무신정권의 최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우. 해서 왜 무신정권 때 최충헌이 교정도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뭐야 도방을 확대했구나. 그리고 최우라는 사람이 뭐였어요? 정방을 만들고 여기 있는 삼별초를 구성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네요. 2번 규장각을 운영했대요. 규장각 조선의 정조입니다. 규장각. 3번 훈민정은. 아이고 세종대왕님 여기 계시네요. 훈민정은 세종대왕. 자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개항기 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저기 뭐야. 조선정부가 만든 겁니다. 1886년에 이제 엘리트 귀족들. 양반들이 양반들의 자제들을 데리고 이제 근대식 교육을 했던 곳. 이거는 개항기에 나와요.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됐어요. 다음 3번.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률 보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국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25%의 정답률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볼게요. 이 B는 가의 광개토대왕을 기르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국가를 물어봤는데 광개토대왕이야. 이거는 충분히 고를 수 있어. 이게 고구려인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고구려라는 건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고구려를 고르기가 어려웠던 거지. 마치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아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0학년도 6번 문제에서 고려 경제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고려 경제. 고려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제시문을 줍니다. 누구나 고려인지는 알아요. 근데 1, 2, 3, 4, 5번에서 고려를 고르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때도 정답률 25%였어요. 희한하죠. 이때 정답은 경시서라는 거예요. 끝은. 경시서. 어렵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고구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천손의식을 내세웠고 강력한 후세를 바탕으로 만주일대를 차지한 사실을 할 수 있다. 이건 알겠는데. 고구려를 골라봅시다. 1번. 우산국을 정벌했다. 요거는 알 수 있죠. 우산국 정벌 누구야.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우산국 정벌. 지증왕 때입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정답은 2번인데.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진대법이 뭔지. 자. 3번. 경국대전 반포했다. 경국대전. 어느 나라야. 조선. 조선. 성종 때 조선의 법전으로 편찬이 됐죠. 4번. 쌍성총관부 공격했다. 쌍성총관부 듣자마자 누군데. 공민왕이죠. 자. 고려의 공민왕 키워드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야. 쌍성총관부 나왔으니까. 쌍성총관부. 반원자주개혁정책. 전민변정도감. 요 3가지 키워드. 공민왕. 다음. 5번. 백두산 정기비를 건립하였다. 참. 요거는 이제 조선인데. 아이들이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골고루 이렇게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 백두산 정기비가 조선 숙종 때 1712년. 간도에 대한 숙권을 놓고 서위, 암록, 동위, 토문. 이렇게 이제 세워졌던 게 백두산 정기비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진대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진대법이 뭐냐면. 고국천왕이라고 있어요. 이건 내신 공부할 때 들어봤을 거야. 안 들어봤으면 괜찮습니다. 그 고국천왕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빈민구휼제도. 빈민구제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춘대추납이라고 합니다. 춘대추납. 무슨 얘기야? 봄에 대출해주고요. 가을에 갚게끔 하는 거야.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만큼 이자만 붙여가지고 받는 겁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은 서민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대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무슨 지원금, 지원금 이런 것처럼 싸게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거야. 이게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다. 이게 고구려 때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구려의 사회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아마 개념 강의하실 때는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그 개념 강의에서도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진대법이 나왔으니 만약에 진대법을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소거법을 통해서 진대법을 골라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게 푸셔도 괜찮겠다. 어쨌든 정답은 진대법 2번이었고